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맥돈 맥돈 커피 천원짜리인데 한번 마셔보고 어떤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기 케찹이 묻어있는데 저기 원두 사람 손에 들려져있는거 있고 밑에 이제 천원짜리인데 모습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위에 보면은 크레마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거 보면 없죠 좀 그게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환경과 커피 농장 커뮤니티의 보호를 돕는 농법으로 재배한 100% 열대우림 동맹 인증 원두로 만든 친환경 커피 여기 또 있네 안돼 커피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마셔볼께요 어떤가 한번 마셔볼께요 네 한번 마셔볼께요 아우 또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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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 하면은 마셔본 결과 커피가 나쁘지 않아요 맛이 있지만 연하고 그냥 커피 머신기에 내린 맛이에요 그리고 에스프레소 샷을 뽑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첫번째 샷을 뽑고 두번째 샷 뽑아서 물을 타면은 딱 이 맛이 나는데 그냥 딱 그 맛이 나와서 천원치고는 굉장히 그래도 수준 높은 커피이지 않나 싶고 여러분들이 혹시 시도해 보시려고 하실때는 위에 크레마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커피 짧은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고 되셨길 바라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